나 이 모자 나한테 맞는다 나 이거 내 모자... 아 내가 치져있다고 이거 나한테 맞아 이거 나한테 맞아 애꺼 내꺼야 이거 한잔 먹고 잘꺼야 편의점 가서 레몬 사와 얼음이랑 레몬 사와 여러분 레몬즙을 싸면은 짜면은 이제 즙이 이만큼 나옵니다 하나를 짜면은 요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소주를 타줍니다 꽉 풀러 그래도 알코올몰이 잘 안 나요 씻고 놀았어요 짠 빠 끝지 수박포 오빠 소미야 지양아 호비코비 쿤이야 호비코비야 짠짠짠 맨날 수리 나 맨날 수리지 지금 누구있지? 나 다 나왔냐고 딱 다 나왔냐고 오기 오기 아직 있어요 여기 오기 아직 있어 여기 아니 메디펌을 붙였는데 메디펌 붙였는데 주변에 수포같은거 일어나가지고 뗐어 원래 그런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이야 메디펀 붙인자리 테두리로 수포같은게 생기더라고 우리 소미 아줌마같은거 티 하나도 안나 소미 사진 봐봐 어디 봐서 아줌마야 쇄골 가 뭐에요 양만벌이라고 그니까 메디펀 부르고 나 메디펀하고 나서 이렇게 나가지고 쿠키가자 오빠 나갔네 맛있다 짠 알콜냄새 때문에 못먹는사람을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게 소주를 맛있게 먹을수 있을듯 레몬소주에요 레몬소주에요 그러면 다 맛있게 of 막 다 맛있게 쌀가드리멀Flow Accordingule이 아 레몬소주 럠들 인스타 새 perm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여름에 안주고 뭐고 그냥 시원한 게 제일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